띠아 돌 돌 포켓 성공 포켓 8킬 포켓 9킬 포켓 9킬입니다 전대미문 폭식킬 가나요? 셀프형이 좋아하는 맵으로 버리죠 내 총 상관없지? 아무거나 들어도 아 당연하지 어 해볼까요? 셔프형 같이 가시죠 한번에 도전 깔끔했지 포켓 10킬 포켓 10킬 포켓 10킬 포켓 10킬 포켓 10킬 포켓 10킬 자 하나 반이다 누구지 그냥 탈반도 한 명 더 있는데 베스트 라윈 쏘리엄 렐라의 실너드 공식 그렇죠 요새 근데 진짜 요새는 저도 거의 혼자 하는 것 같고 스포가 사실은 이전에 BJ들끼리 좀 많이 뭉쳐 사귄 이유가 유튜버분들 말고 이제 아프리카 BJ 따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프로분들끼리는 나중에 친하니까 서로 그분들은 뭉칠 수 있겠지만 다른 BJ들끼리 조금 잘 못 뭉치는 이유가 실제로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방송 X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여튼 이게 솔직히 좀 상황이 그 그게 안 좋아요 환경이 안 좋으랄까? 아 망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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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렐라 좋아 피어 플레이 아닙니까? 오케이 오케이 벌써 우리 그래도 벌써 3킬 이번에 첫판에 깨면 바로 깰 수도 있나? 오케이 오늘 근데 몇잔 했는데 어 많이 먹었나 시간대가 많이 먹었을 것 같긴 해 죽났다 죽났다 어 근데 그래 먹고 스포 하는게 신기하다 응주 스포가 제일 좋은 그렇지 왔다 흔들났다 근데 이건 없던데 그래서 찌드기는 별로지 아 이거 죽어도 좋지 오케이 죽어도 좋다고? 질캡 유자 질캡 유자라고? 어? 어 올베베 어? 올베베 어? 백두산형 아이고 적은집 안녕하세요 아이 그 저희 플랜 형님인데 오늘 기분좋게 한잔 했거든요 그래도 되게 기분좋게 취한 스타일 어 옆에 있는 사람도 좀 픽해주는 스타일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하나MP 갑박 갑박클라세 갑박클라세 다친다를 반측 찍는중이에요 일단 짠 2층 못간다 한번밖에 기다리만 중차하나 지하로 셋 큰일나 지하둘 절패둘 그래 지하나완전 나이스 그래 뭐야 내버리고 바로 파셨네 야 렐라 뭐야 네트워카페가 노릴라이브로 갔니 좋아 좋아 렐라 좋아 미션 브레이크 좋아 원래 근데 구공우정이 좋습니다 저희 클랜이 우리 구위도 우정좋은데 양등이 어디갔노 컷이랑 오쿠 양등이가 요새 없네 양등이가 안되네 종태명 나왔다 종태명 나왔어 오 확인요 언덕 찍는다 언덕 찍는다 아나바스 그레이 우정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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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이거 왜 왜 너놈아 이거 못잡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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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발전 받쳐 우리 카페한다 오오케 나이스 벌써 11킬 이제 12킬이야 이제 12킬이 가 긍정적으로 나는 벌써 할래 마인드사이 다 먹었는데 다 먹었는데 너 나른한데 나 나 토가나 연마가나 그래가지고 아 그쵸 그쵸 토가는 저희 같은 클랜사이죠 예예 그렇죠 아 기현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좋으신 분 어제 맞아 공격에 그 위성 때 같은편으로 좀 업어드린다기보다는 같이 하고싶네 그쵸 와 지하나 작게 작게 하나 기박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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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랏 작게 하나 펑크 하나 중차 하나 펑크 하나 중차 하나 펑크 하나 중차 하나요? 오케이 펑크 하나 중차 하나 클라 클라 하나 있어 중차 하나 중차 하나 클라 하나 아니 중차 바로 다 함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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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단 2층 우물 하나 공격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바나나차 차량 아이디에 익숙한데 어디서 봤지 아 재호연님 맞다 포우킬 미션 있었죠 죄송합니다 예 지금 2킬입니다 2킬 2킬인가 3킬? 3킬인가? 아 3킬이다 2층 2번에 2층 2번에 언더박스 한번 맞죠 맞나요? 포킬 꽤 한거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이제 카운터를 지금 오늘 거짓 디코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갑박이 핑하나 이런 실수를 꿈을 없어 내가 죽 나갔다 도와줘 죽었어 작게 작게 아 2층 탈거야 작게 환더박스 있나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고양이처럼 살균살균 오셨다 매우 저 매우 저게 야웅 아이가 야웅 아 그래? 응 고양이가 매우이잖아 매웅 영어로 하면 저거잖아 확실하나? 확실하지 형 술먹었다 이런거 아니디 오케이 진짜데 오케이 진짠 진짠데? 오케이 아 이런걸로 거짓말 안하지 진짠데 어 쥬리 띠리 아 중빈 아 중빈 도망쳐 어 야야야야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언덕 언덕하나 작쪽하나 단층주 2층하나 단층나 2층돌 오 나이스 포켓 성공 폭 6킬 현재 나이스 이거는 빼막이죠 카운터에 필요하면 무조건 성공 이 정도 오케이 자 재현이 일단 성공했습니다 폭 6킬인가 와 지금 나 폭으로만 6킬했네 거의 저 폭으로만 6킬했데 셰프형 미카운터에 오케이 오케이 믿고 있었다고 셰프 형 믿고 있었다고 아 재호형님 감사합니다 폭 7킬 아 재호형님 많이 얹어서 감사합니다 아 재호형님 많아서 감사합니다 작게 박스 반도 있다 역시 내놔 언더 박스 작차 나이스 이승스나 굿 이영스나인데 아까 언덕이었는데 작접해 조심 오르티 역시 위치에 그 브리핑 렐라 렐라 오케이 키매드님 안녕하세용 적배위치스나인가 와 저군님 5천원 감사합니다 폭 몇킬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 폭이 뭐야 아 토핑 오늘 들어왔어 아 쟤가 있는가 쟤가 뭐야 넷핑 아니다 난마에핑 난마에핑 키매드 키매드 하 comum 키매드 1 츠해졌다 좋아 잘하고 있어 차체엔 어 어 조용히 해 야있다 어? AK 점프샷인데 다 들었네 이제 브레이커 간다 오케이 브레이커 자 염압추고 바로 뜹니다 무조건 후핑이지 패스 자 기둥핑 2개 자 기둥핑 2개 올리핑 왔다 왜 지르겠다 이거 지아 지아 아 뭐야 이거 오 브레이커 컷 큰소리 친순하다 오케이 8킬 어 적폐 완적 완적 마지막으로 가야하는거 아닙니까 형님 벌써 죽었지 아 좌저배가 왜 내 쪽으로 자꾸 안오노 형님 뭐고 B이고 무반영 무반영 B이죠 브레이커 좋아 아 뭐고이바 음 어디가 어 너너너넛 아 아이스 아 아 고추웅 좋아 아 안좋아 안좋아 뭐야 마무리가 있어 자 현재 폭 8킬임 나이스 미러스틴 어 좌패 2층인가 좌패 2층인가 이름이 안치킨 좋다 나이스 좋습니다 쪘구요 뭐 뭐 뭐야 우울 무슨일이 오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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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폭우를 해 해인 잡은거 아이가 오우울 오우울 없고 큰 삥쳐진 사람 네 오우울 없는거 같다 하 아이씨 나 바로 큰일 펄쿠킬 9킬 자 폭 9킬입니다 지금 전대미문 폭 10킬 가나요? 옛날에 200만원 걸렸을때도 10킬 성공 못했는데 풍경형이 200만원 걸었잖아 2만개 그때 못했잖아 나 8킬 밖에 못했잖아 나 도핑 작게 박스 빨리 드세요 다진 감았다 뭐야 대게 뭐야 우물 우물 박스 우물 박스 폭이 안죽었노 왜 와 멋있었다 폭 안죽고 빠져만나 무슨일이구 아구리 승리하였습니다 홀리젯 어 좋아 잘하고있어 셰프형 좋아 역시 굿굿 원래 첫스럽 해부르면은 기분좋은데 첫스럽 배부를수 없는게 아니고 기분좋죠 네라가 맘에든다 네라 왜 키나와봐 이제 빨리 키내라 어허 인재기 야 브레이크 들어가나 바이바이 브레이크 가나 우물 났어 우물 아 세명 세명 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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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폭 10킬 성공 어 어 어 아니 5킬씨 만원이었는데 폭 10킬은 그냥 내가 기록쓰고싶어 폭 10킬했다 와 폭으로 10킬 처음 해본다 두발 바로 오 오 와 폭 10킬 했다 폭 10킬 했다 와 폭 10킬 했다 와 폭 10킬 했다 기빙도 까주고 많이 까져야돼 어 여기 안죽네 어 어 뭔데 브레이킹 어 멋있데 바로 파이너가 아이가 이거 크나스나 크나스나 파이너 됐다 컷 컷 그래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형님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형님 각 길이 급해서 말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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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이득형인데 못갔다 크랍다 아 진짜 설마 크랍다 아 나이스 와 희망 고음은 좋았습니다 형님 자 폭식기까지 성공 크랍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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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